안녕하세요 유즈님들 유일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주제로 촬영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랑 귀걸이 색만 봐도 다들 느낌이 오실 텐데 바로 올리브톤입니다. 여러분 올리브톤은 초록빛이 있는 그런 피부색이죠. 다들 피부톤의 종류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올리브톤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올리브톤은 저는 외국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에서 저명하신 박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올리브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다음 영상 콘텐츠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의견을 좀 모으려고 투표를 올렸더니 댓글의 한 80%나 되시는 분들이 이 올리브톤에 대한 고민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1위는 염색 컬러 관련된 컨텐츠였는데 투표상으로는 이분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지? 올리브톤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찐 올리브톤이잖아요. 저만큼 올리브톤인 사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올리브톤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학창시절부터 다 해왔기 때문에 전혀 남일 같지 않고 다 이해가 되었어요. 우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제 피부색을 정말로 싫어했었어요. 하얀 친구들은 그냥 하얘서 더 예뻐 보이고 되게 건강미 있게 까만 친구들 있죠. 그런 까부잡잡한 피부는 또 그런대로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내 피부는 노랗기만 하고 아니지 누랗기만 하고 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칙칙해 보이고 제 피부톤에 대해서 정말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때 한참 유행하던 하얘지는 크림을 제 팔다리에 막 치덕치덕 바른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제 피부톤을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피부톤을 매우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피부톤과 제 피부톤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직업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어둡든 밝든 노랑이 강조되는 옐로이시한 피부들은 무조건 쿨톤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센세이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 얘기를 컨설팅에서나 교육에서나 강의에서도 합니다. 그때 제 올리브톤 피부는 매우 훌륭한 예시가 되거든요. 저는 매우 매우 노란 피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피부를 보고 와 정말 많이 노라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제 피부색을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피부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파스널 컬러와 피부색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을 알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피부색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깊이 연구해볼 생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올리브톤으로 마음 아파하시거나 고민하실 우리 유주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올리브톤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빛에 대한 가치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올리브톤의 특징에 대한 얘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올리브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바로 쇄골 밑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 안쪽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손목 손등을 보시거나 목을 보시는데요. 이 두 부위는 여러분들이 보통 햇빛에 노출은 많이 되면서 선크림은 안 바르는 곳이기 때문에 올리브톤이 아닌 사람도 이 부분만큼은 올리브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타서 갈빛으로 변할 확률이 높거든요. 아니면은 뭐 배 안쪽이라든가 허벅지 쪽 살색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선크림을 많이 바르지만 잡티나 피부 트러블 같은 것 때문에 어느 곳을 봐야 하는지 헷갈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올리브톤을 정의 내려볼까요? 올리브톤은 맑고 투명한 피부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아닙니다. 올리브톤은요. 색소의 양 자체가 많아져서 굉장히 불투명하면서 명도와 채도 모두 내려가 있는 피부톤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노란색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블루 베이스에 멜라닌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의 붉은 색소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소에 파란색이 들어간 초록색의 올리브톤의 피부톤이 완성되는 겁니다. 노란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농도가 가벼워요. 우리가 파란 물감이 있는 페인트에 노란색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별로 타격이 크지 않죠. 여전히 그 페인트 통은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란 색깔의 물감이 가득 차 있는 페인트 통에 파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떨어뜨리는 순간 노란색의 페인트 통은 굉장히 탁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색으로 변하면서 색이 확 변해버리고 말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올리브톤의 피부색이 불투명하고 칙칙해 보이는 건 노란 물감에 파란 물감이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요. 파란색소의 어떤 멜라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맑은 파랑이 아니라 푸른기가 있는 아주 어두운 색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베이스, 파랑이 베이스로 있는 아주 어두운 흑빛, 갈빛 또는 검은빛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멜라닌이 많아질수록 피부색이 어두운 흑인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인보다는 흑인이 좀 더 노화가 더디고 피부가 조금 더 주름이 덜 생기면서 탱탱하다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매우 매우 따뜻한 노란기가 가득한 하지만 채도가 낮은 그런 피부색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피부가 따뜻한 색일수록 차가운 색으로 그 노란기를 보완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영상이 바로 여기와도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찐 올리브 톤은 바로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즉 쿨톤 분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렌지 브라운, 옐로우 브라운, 노란기가 눈에 띄는 그런 색으로 염색하면 금방 촌스러워지고 더워보이고 얼굴이 막 황달걸린 사람 마냥 떠오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오렌지나 아니면 포라이빛 너무 따뜻한 그런 색의 립스틱을 바르게 되면 이 입술 근처가 다 김치국물 바른 것처럼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란 색소가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 웜톤 분들 중에서 어? 나 올리브 톤 같은데? 라고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쿨톤의 올리브 톤과 가을 분들의 어떤 올리브 톤 비슷한 피부톤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가을 웜톤으로 의심되시는 분들은 한번 머리랑 옷을요. 아주 까만색 또는 아주 하얀색으로 천이나 두건을 한번 가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푸르스름하고 잿빛 도는 그런 아주 탁한 피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처럼 창백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따뜻한 기운의 웜톤 계열의 색을 입어줘야 하는 가을 웜톤의 사람들일 거예요. 헷갈리시면 제 가을 웜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냥 노랗기만한 피부가 아니라 피부가 해갈색, 애쉬 브라운 뭔가 잿빛이 돈다? 그러면 100% 가을 웜톤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피부는 노란 게 아니라 아주 차가운 회색빛이 감돌기 때문에 따뜻한 계열의 머리와 화장을 했을 때 가장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노란색소도 당연히 있지만 붉은색소, 파란색소가 노란색소랑 거의 동일한 비율로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회색빛으로 빠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즉, 가을 웜톤의 피부는 진짜 올리브톤의 쿨톤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피부라는 거 모두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올리브톤 사람들 중에서 여름 쿨톤이 의심된다? 그러면 머리색을 애쉬 계열로 해보세요. 애쉬 브라운, 매트 브라운, 노란기 아예 없는 다크 브라운, 다크 초코 브라운 이런 부드러운 잿빛 컬러를 염색을 하시면 얼굴에 노란기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력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저도 자주 했던 애쉬 퍼플 아니면 보랏빛 와인 빨간 와인 말고 보랏빛 와인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리브톤인데 나는 겨울 쿨톤이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중명도에 애매한 머리색을 하면 오히려 힘이 빠져보여요. 사실 겨울 쿨톤 분들은 블랙을 정말 가장 멋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 머리를 하면 실패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겨울 쿨톤 분들 맨날 블랙만 하기 너무 진리잖아요. 그래서 매우 어두운 마르살라 컬러 또는 블루블랙, 에메랄드 블랙 이런 색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리스마는 누구도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빛을 뽐내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이크업 색도 올리브톤들은 극단적인 웜톤, 극단적인 쿨톤 색을 쓰면 바로 촌스러워집니다. 왜냐? 피부색이 이것저것 섞여있는데 색도 이것저것 섞어서 좀 톤 다운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바탕색과 그 위에 얹는 색이 어느 정도 같은 계열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런 색이에요. 로즈빛 핑크, MLBB 계열들, 와인, 버건디 또는 더스티한 컬러들 너무 심한 갈색, 너무 심한 회색보다는 그 중간색들 립스틱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너무 극심하게 쨍한 컬러들은 이 올리브톤 피부에서는 둥둥 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힘없게 와장창 다 내리라는 게 아니라 한 톤씩이라도 내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파운데이션 컬러 파운데이션 컬러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일단 올리브톤 분들은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너무 노란기가 가득한 파운데이션. 이미 얼굴이 노란데 거기에 또 그걸 바르면 메이크업에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너무 핑크 계열 P, P01, P02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파운데이션도 당연히 떠요. 파운데이션은요. 내 피부색보다는 한 단계씩 이렇게 벗어나서 보완을 해줘야 되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두세 단계씩 이렇게 확 건너뛰면 당연히 톤이 안 맞아요. 목이랑도 안 맞고 내 전체적인 밸런스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브톤이신 분들은 너무 Y, 옐로우 또는 너무 P, 핑크로 가는 것보다는 딱 중간 뉴트럴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보통 뭐 N, 01, N, 02 이렇게 쓰여있기도 하고 아이보리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라인들 추천을 드리는데 한번 펌핑을 해보시면 와 정말 노랗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예쁜 아이보리빛 또는 좀 명도가 내려가면 베이지빛 노란 베이지 말고 그냥 적당한 베이지빛 그런 게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톤의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고 각자의 명도에 맞게 호수를 정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올리브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리브톤은 튀는 극고체도의 색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고체도스러운 맑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투명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우라, 분위기, 고급스러움이 이 올리브톤인 사람들에게는 물씬 풍긴다는 거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퍼스널 컬러 전문가 교육 시간에는 올리브톤에 대해서 표피, 진피, 피부 조직 그런 것까지 언급이 되면서 조색 실습까지 들어가고 굉장히 깊게 다루거든요. 그렇게까지 피부 색소 연구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올리브톤이 매우 매우 많기도 하고 피부 색소가 퍼스널 컬러 즉 여러분들의 빛을 결정짓는 확실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진단을 해서 오진의 확률을 확 낮출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건 측색기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옆 사람이랑 비교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이랑 비교하실 때는 나랑 피부 밝기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세요. 나는 어두운데 밝은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나랑 피부 밝기는 똑같은데 뭔가 색이 다른 사람? 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색은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은 확 바뀌어질 수 있고 어떤 조명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색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 눈의 상태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건 역시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유일의 분류 체계에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언제부터 유일의 컨설팅을 진행하냐는 댓글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1, 2월 컬러 전문가 양성 과정과 컨설팅 재정비를 마무리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유일의 홈페이지 개설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컨설팅 예약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일의 영상을 통해서도 아직도 내 타입이 뭔지 확신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역시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나의 어떤 타입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고 색감을 보는 눈이 있어서 자유롭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 타입에 대한 어떤 확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죠. 아무튼 퍼스널 컬러는 여러분들에게 색을 제한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색을 적절한 위치에서 써서 색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없애는 도구가 퍼스널 컬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 잘 참고하셔서 나의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찾는 그날까지 유래와 함께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